야 길좋다 아니 오늘 저기 곰탕이 와도 더 좋지 않아요? 여기 외래식물 관리죠 뭘 보여요? 여기 와보신 분? 없어요? 아 다 여기 외지인들이야? 초행길이고? 3.2키로 3.2키로입니다 아 오늘 회사 정기동호회 5대3편입니다 5대3인데 오늘도 곰탕 맨날 곰탕이요 맨날? 아무것도 안보여요 계단에 쉬자? 오케이 미끄러지지는 않겠네 지금 천백꽂이야 천백꽂이 노인봉이 몇 미터에요? 모르시죠? 그냥 물어봤어요? 아 버섯 버섯 우와 버섯들아 버섯 버섯 버섯이 일리 와봐라 이끼도 있구요 와 여기도 습한산이네 이끼가 있어요 능산이네 이제 노인봉 2.6키로 2.6키로 아 이제 능산이다 이거 하여간 놓고 와야지 이거 놓을때 쓰러지면 안되는데 됐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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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댕이인가 보다 이거 풍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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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곤충들이 많은거 보니까 진짜 깨끗한 산인가 봐 깊은 산이고 어? 여기 정상이에요? 아니죠? 여기 정상 2대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버섯 내려오셨어요? 아 여기로 가는거에요? 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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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주차장으로 이따 뵐게요 여기 여기 맞아요? 오른쪽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어어 야 저기 계시네 야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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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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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봐요 1338 예 높아요 하하 본래 아주 높은 산 예? 아주 높은데 금방 왔네 하하하하 아주 높은데 금방 왔네요 하하하하 아주 높은데 금방 왔네요 아 잠깐만 아 보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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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자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야아 드디어 열립니다 드디어 열리고 있어요 와아 멋있다 오우 멋있다 맨날 이런거는 보여주세요 저쪽 반대편 봐봐 언제 열려 하하하하 저쪽 반대편 봐봐 clos נו 어쭈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뭐 яли 원 Tun 자 우리는 여기서 소금강, 소금강산, 소금강이래 소금강산 2주차장으로 10.4km를 가야됩니다 됐고 아주 잘 되어있어요 훌륭하고 잘 오고 계십니까? 잘 안보이는데? 나경폭포 300m 소금강산 2주차장 8.2km 많이 왔네 금방금방 가네 아 여기가 나경폭포네 나경폭포가 여기였네 여기가 아니네 아까 거기가 아니네 자 여기는 나경폭폭입니다 나경폭폭 어 야 야 야 저 위에도 있어 야 의심하지 말고 하라고 뭐? 촬영하라잖아 네 하하하하 야 의심하지 말고 야 여기라니까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어?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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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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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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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로 여기로 이야 예술이다 예술 이거 또 먼 포코너 와 예술이 예술 또 예술이 폭포가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마 하나 보기도 힘든데 하나 보기도 힘든데 몇 개가 있는 거야? 우와 막 용 같아 용 어? 잠깐만 우와 용 같아 용 우와 폭포네? 어? 잠깐만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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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대 아니에요? 우와 백운대 아니에요? 이건 뭐 거의 백운대 백운대 현우씨 만물상에 600m 남았네 백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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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대입니다 백운대 백운대 아 아따 허허허허헣 허허허허허헣 여겨와봐요 여기와봐요 허허허 아이고야 아이고 이야 신선이 따라왔구나 신선이 따라왔구나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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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연인이다 자연인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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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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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상입니다. 보이잖아. 만물상 아 아 아 오오오오, 만물상 옆에 확 확 확 우리 예술이야 아 이 나무도 살고 있어요. 이 나무도 살고 있어요. 이 나무도 살고 있어요. 이제 500미터 가면 되네. 여기가 하규대라는데? 하규대 어디가? 저 위엔가봐. 그 하규라는 말이 그거잖아. 하규노는. 하규노는대. 여기 나옵니다. 여기야 여기.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구룡뽑보야 여기가.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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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우와. 드럭뿌랑 멋있어. 여기. 이다. 여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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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예요? 낙서? 낙서? 이거. 조선시대 낙서. 야. 조선시대 낙서는 씨를 한자로 하네. 하하하하. 이야. 뭔가 낙서가 있어보여. 낙서가 있어보여. 예? 식당암. 여기서 한 100명의 군사가 밥을 먹었다면서 그런게 있어. 아 100명이 들어가겠다. 여기가 식당암. 식당암이다. 100명의 군사가 밥을 먹었다. 100명의 군사가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100명의 군사가 밥을 먹은게 유명한 스토리야? 10명의 군사가 밥을 먹었다. 중요한 순간이야. 빨리 찍어. 왜 안 찍고 있어? 어? 이런걸 찍고 말이야. 아 저기까지 가려면 힘들다. 여기가 식당암이라고 서있네. 여기가 식당암이라고 서있네. 여기가 식당암이라고 서있보고 싶어서 쩝쩝쩝쩝쩝쩝쩝쩝쩝HA? 이렇게 식당암이라고 서있iosity 메뉴 좀 sets이 문제였다. 나중에 식당암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중간암이라고 서잇쩝쩝.. 이제 식당암이라고 서잇쩝쩝쩝쩝쩝쩝쩝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